당시 로비 상황이 탈출하리라 의사를 가지면 탈출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때 상황에서는 탈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있었으면 충분히 탈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최재형 창고인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을 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탈출할 상황이라고 알려주고 결정해라 하면 대부분 다 탈출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희가 봐도 되겠군요 3층 로비하고 그쪽 안쪽 방에 있던 승객들은 탈출하라고 지시만 있었으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었거든요 예 혹시 그때 당시 고무단정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근처의 상황이 기사나 이런 데 뭐 와류 수용들이 끌려 들어가지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는데 파도가 심하다거나 와류가 심하다거나 그런 상황이었나요? 그랬다면 제가 얘기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수용도 못 하셨겠죠 그죠? 네 어렵습니다 혹시 그때 당시에 있던 고무단정이 타고 있던 해경들이 안에다가 우리가 왔으니까 태선하라 우리가 구해주겠다 이런 식의 소리를 치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?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매뉴얼 중에 그래